정부가 교육부와 복지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 말부터 사교육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 4구와 양천 5원, 경기도 일산 분당 용인,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 학원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3월까지는 대형 입시 학원과 고액 영어 유치원 등을 점검하고, 4월엔 코딩 학원을 살핍니다. 5월엔 유아 대상 예능 학원, 7월은 기숙형 학원, 9월은 고액 입시 컨설팅 등 11월까지 시기별로 분야를 나눠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불법 사교육 행태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은 지난 2015년부터 이뤄져 왔지만,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만 학원이 1만 2천여 개에 달하는데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단속 기간도 한 달에 한 번꼴로 나가는 게 전부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전국에서 겨우 172개 학원을 점검해, 입안 사항 149건을 적발하는 데 그쳤고, 대부분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 등의 처분만 내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고액 입시 컨설팅은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잡아내겠다는 방침이지만, 고액 컨설팅은 지인 소개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아예 교수법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현행법상 선행학습 유발 광고만 금지될 뿐, 사교육에서 선행학습을 하는 건 허용되는 점도 한계로 지적돼 왔지만, 교육분 법 개정에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시행된 지 5년째인 선행학습 금지법이 실제 사교육 경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이 보여주기식 사교육 대책만 내놓는 사이, 초중고생 1인당 사교육빈,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